부령계곡 부령계곡 가는 길에 망양휘교수에 들려 쉬어간다 태풍이 지나간다는데 남쪽부터 구름이 올라오는게 보이고 빗방울도 간간히 비친다 남쪽으로 망양해변이 보이고 오산항 사동항 평해구산 월성정으로 이어진다 곳곳에 멋진 풍경들이 있으며 우리가 잘 모르는 비경도 숨어있다 멀리 서둘러 어딘가 가고 있는 배가 보이고 바람도 슬슬 불기 시작합니다 부령계곡은 우진근 근남면 행곡리에서 서면 하원리에 이르는 길이 15km 계곡이다 부령천에 의해 깊게 패인 계곡으로 20억 년 전에 만들어진 현마암의 줄을 잃는다 부령계곡이라는 명칭은 근처 부령사에서 연유한 이름이 아닌가 한다 사찰 산위에 가위가 달빛에 연못에 비쳐 마치 부처님 같다 하여 부령사라고 하고 절 이름이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다 금강 손면 넘어가는 끝머리 명당에 부령사가 있다 깊은 계곡 맑은 물빛에 편마암 절벽과 수림이 조화를 이루어 가위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계곡 따라가는 부령계곡로는 옛 36번국도로 2020년 새로운 36번국도가 완전 개통되었다 원래 이곳에 차 타면 터나올 정도로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1968년 무장공비 터벌 당시 적군성의 어려움을 겪은 바 82년 전두환 부정률 지시로 육군 공병대가 투입되어 태백균령을 넘는 어려운 공사 끝에 84년 만들어진 도로다 공사 중 희생자도 있었거니와 지금 생각해보면 짠한 과거사이기도 하다 고갯마루에 있는 부령정과 선유정에 잠시 쉬면서 계곡을 놀리 조망할 수 있다 계곡 여러군데 야영 캠핑장과 텐션 숙박시설도 있어 여름엔 붐빛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